아니 뭐하는거야 이거 ㅋㅋ 진짜 약간 지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만지지 가볼께요 네 네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대로 세월호는 없어요 다섯시 다녀올게요 세월호 요즘 뭐 유행하는거 없어? 요새 유행하는거? 요새 진짜 약간 지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만지지 원래 용호야 야 나 좀 오니까 너 세번째잖아 뭐 그니까 뭐야 뭐야 정답 정답 정답